나 치즈 골랐어. 진짜 1초, 1초. 찾았어? 네, 그래서 걸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안 걸까? 그냥 나 가수해. 찾았어, 나를? 이름을? 되게 이름 많을 텐데. 난 요셉처럼 제일 보셨을 텐데. 난 친구 추천해. 나 친추가 왔어. 왜 나를 안 떠? 친추가 왔어. 그래서 어, 아싸 이런 느낌으로. 이기싸가 더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라이네랑 오빠랑 친구야. 라이브 한 명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벌었어. 수민이가 벌었어. 나 혼자 벌었어, 근데 라이브? 11명이네. 11명, 11명. 12명 됐다. 13명. 아, 문 담아, 노래 부를 거야, 여러분. 아, 맞네. 어, 방석이 왔다. 안녕하세요. 노래 집 아니야? 어, 뭐지? 개 담아. 오빠, 뭐지? 오빠, 책 읽는 거 있어. 책 받는 거 없어. 책 받는 거 없어. 아니, 진짜 개야 해가지고. 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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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하고. 레전드였어, 진짜. 침대에서 했나요? 침대에서. 침대에서. 그걸 같이 하려다 말았다니까. 얘랑 같이 하려다 말았어. 내가 책 받는 거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다 잘하고. 심지어 아직도 못 읽었어, 그냥. 저희, 저희 방학 동안에 책 다 읽자 있는데, 하나도 못 읽었어. 우리 둘이 같이 못 읽었어. 오빠, 계획이 그거였잖아. 아침에 이러다가 좀 책 읽고 다 넣어야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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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가만 하나 더 해드리고. 하찮아. 야, 나 해리포터 그거 책 받았다? 이거. 큰아빠가 읽는 거야. 달라고 그랬다. 우리 큰아빠한테 보면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요즘 달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큰아빠 꺼네. 큰엄마한테 물어봐. 큰엄마한테 물어봐. 어, 당연히 우리 조카님이 달라는 거 줘야지. 근데 큰아빠가 읽는 거야, 이거. 야, 수고하자 읽는 거야, 이거. 뭐, 여사 아니야? 아니구나.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 서포스야, 서포스. 나 여기서 햄버거 이거 먹고 왔는데, 이거 찍어야 해. 내 손에 햄버거 이거 틀리면서 먹고 왔는데. 저 화면이. 지금 이럴가. 안 주지? 아, 근데 저거 한 대신 이제 우리 가족 다 꼼짝이야. 가족을 위해 인생했어. 친척까지고요? 한지연아. 어? 친척까지 말이야. 친척. 돼지, 돼지. 돼지? 여기 돼지 보고 있지. 돼지. 와, 엽떡에 명랑합볶을 내. 뭐지? 저거 가져온다. 일랑 먹다가 준비해. 네. 네. 주정 언니 동료 좀 먹었어요? 어, 동료 먹었어요? 근데 성만이 이렇게 많았고. 두께에서. 잠깐만, 이런. 두께에서. 나, 나, 두께에서. 야, 얼음. 얼음 한 개만 주고. 네, 틀러와서. 안 돼요, 안 돼요. 왜? 저희 집에서 피곤하고. 아, 해봐. 진짜. 오빠, 나 얼음을 많이 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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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최고, 최고, 최고. 차가워요, 최고. 아, 이게. 진짜. 얼음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여기. 아니, 아. 야, 맛있지? 아니, 쫄칫 먹자. 아니, 집 가서 코브라 예전에 찰을 건데. 아, 우리 저거 쉽지 말고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맛있을 거 같은데? 진심. 어? 아, 그렇게 안 해도 너무 예의가 없으니까. 그 질문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번엔 거 입을 거친 거에요 요한상 그이들 요한상 정성.으로서 Freud만 를 기억해야지 형! 형! 셀림박은 왜 울었나? 형! 셀림파가 댓글에 뭐하는지 아세요? 셀림파가 요.. 요.. 유 .. 잘다 거기서 일아ина 하여 으하하하하하하.. 나 나오지도 안하는데 아 형 얼음압 야 요한이 형만 똑같이 틀려 어? 아싸 형 속으로 불안해 갑자기 약간 멋있는거 형 속으로 형 속으로 형 속으로 통과 geht 아 pants 가건 형 속에 우리 엄마 아빠가 느끼는 부모님 감각을 했지?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죽어요 그 초심까지 들어가서 정의 브라키다스 언니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노래 비올랐다 나는 20대 중간에 비올랐는데 야 이거 봐봐 오우 얘 미쳤어? 오빠 오빠 반말했다 야 이 식으로 봐봐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 먹었지 않았어? 여기 묻다가 죽어 민장 아유 야 근데 남장해 어 진련 중 우리 그릇마다하게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셋이서 같이 스타벅스 갔어 크리스마스 날 영화먹고 우리 영화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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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면서 안 봤네 영화먹고 본다면서 안 보고 게임이 왔었어 게임에서 롤에서 롤에서 호랑님이 그렇게 게임 많이 하시던데 호랑님이 맨날 막 놀하고 계시던데 호랑님이 맨날 막 놀하고 계시던데 오오 알고 있구나 근데 호랑님 곧 유기상 목쌤 오셔서 이제 못 놀시거든 못 놀고 나도 좀 놀자 나도 좀 놀고 싶어 성현이 막 저 보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연락도 안 했지 오오 아 맞아요 성현이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성현이 나 생일도 아닌데 나 어떻게 추천받다 그랬어 몇 땅 몇 땅 성현이 계속 제 스토리에다가 답장 들으면서 제가 답장하면 안 보고 저는 그리고 진짜? 하하 뭐라뭐라 했어 성현이가 뭐라뭐라 해서 내가 뭐라 강 스토리 거기서 답장하시고 난 나만 서운한 줄 알았는데 다 서운하구나 서운하진 않아요 저도 아다님 그럴 수 있죠 야 한번 한번 잘해보자 쪼원님은 뭘 잘해보죠? 뭘 잘해보죠? 쪼원님 잘해보죠 성규엘 각기? 네 알겠어요 오늘은 성규엘을 위해 어떤 걸 할까요? 섹시바디 크리스탈 형님이 섹시바디 크리스탈 형님 섹시바디 크리스탈 형님 오늘 진짜 멋지다 전화번호에 시청자님 이 사진이 섹시바디 크리스탈 형님 진짜 아무런 준비 없이 인명을 받아서 다 끝났어 갑자기 갑자기 아 갑자기 일단 성규엘을 위해 아웃풀 루퀄레이션 수를 해가지고 어깨를 펴줘야 돼요 아웃풀 루퀄레이션 아웃풀 루퀄레이션 그냥 죽여가지고 갈등을 펴줘야 돼요 개구리를 펴 아니 뭐 낮방이 아이 어 나네? 어? 아내맨? 아내맨 아 지금 저희가 왜 해줄게요 다 따라할거야 어? 나 따라해 주세요 따로미 따로로롱 바로 바로 구호 한번 볼까요? 좀 더 쎄야돼 목소리도 쎄쎄 안 돼? 초록받는다 이거 봐 봐야 해 이거 과언이 안 돼 저장 생방송입니다 저장 하얘 본다 어? 우리 순교사님은 콜라미로 만들어 어딨어 눈 깜짝이야 펄세게 펄세게 우와 저거 뭐예요? 에스나잇 그 기를 죽였어 어? 어 아신다 오늘은 여기 한비센터에서 여기를 다 아 진짜? 그런게 있냐 우리 에스나잇 가만히 해볼까? 하이 나야 언니 아 저번에도 너무 혼란다 아 뭐야 승사님 한 번 가기 하하하하하하 제가 의심한 게 에스나잇 에스나잇 아니 얘는 그러면은 여한아빠들이 숨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나와있어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돌려서 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거는 10초 만이세요 10초 아 아 그거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아 아 밥 먹고 있는 애들 수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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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신이다 하하하하 전box 치니 어? 최저희 여기서 데뷔을 뭐 나 이것 giver 드류하려면 미리 연습해야지 맞아요? 어 아 저는 native 성CE 아 더블 아 대박 이거 누구야 아 제가 왜 그러지? 아니 저 말고도 줄 아세요? 아 저거 여기다 나 나 나 저거 어 귀엽다 아 아 아니야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나 표정을 놓았다 이거 아니 이거 귀여워 어? 귀여워 아 씨 귀여워? 귀여워 이거 깔아주고 내꺼 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핸드폰 둘이다 난 4월에 바꿀거야 4월에 4월에 눈깔 3개 눈깔 3개 오빠 근데 눈깔 3개 별로 근데 오빠 다른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맥북 쓰잖아 왜? 뭐가 돼? 충전기가 달라요 난 맥북 그럼 눈깔 3개는 C타입이야? C타입 아닌데 C타입 USB 꽂는거 있잖아 지금 애교 부르달라는데 USB 꽂는거 있잖아 그게 C타입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법이랑 연결해 그러니까 아이폰 꽂는게 C타입이냐고 근데 거기 뒤에가 C타입이라고 뒷쪽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충전기 없나? 유한영 팬들이 19,000만원 원래 USB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C타입 너 어디에 가라 방송 네 그게 C타입으로 팔아요 대가리도 대가리가 C타입으로 되어있을게 너 대전 나왔어? 뒷가서 보여줄게요 있어요 방에 먼지 안들어가는데 하이 쇼베 제가 이렇게 끝내고 어떻게 돼요? 하이숭 저도 안녕해주세요 하이 하영 쿠쿠 요원아 신청 왜? 스타이 문점을 해 요원아 신청 방송 합방 어떻게 하지? 합방? 같이 한다고요? 저 지금 합방주 아는ego 합방주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나는 얘네들 보이지 초대해 이거 아닌가? 인스탄 할 줄 아는데 평 모르겠네 됐어? 근데 여기 방송하는 거랑 보는 거랑 원래 다를걸요? 네 랩걸리는데 제인한 님이 시청 중입니다 하이수 하이수 목소리 뭐야 하이수 이거 왜 또 나와보게? 칠거에서 나와보게 메아리야 이거 메아리야 몇 치에요? 몇 치? 섹시 너무 섹시 너네 서로 대화 같아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섹시하는데 아까 민호 오빠가 흥분이래요 아 아 진짜 신고해 신고해 진짜 아 아 거기까지 안가는데 신고해 신고해 남으로 혀 내밀어 아 남으로 혀 내밀어 내 혀 내밀거든 방송하다 아 아 아 하이 엘렌 하이 아테 엘렌 어디 보고 왜 저기 보고 아 저기 인사에 계신가보다 어 안녕 귀여운데 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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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그때 댓글 달걸 달까만 고민 중이었는데 오빠 안녕하세요 라고 아이스 이링 타임 아이스 이링 타임 아이스 이링 타임 슈퍼 바보리 떡볶이 나 이거 팔 김치 부인컷 김치? 김치 부인컷 김치 원컷 오빠 갑자기 중국어 가니놈아 네?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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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왔지 저기 중국어 나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턱 불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원 언니랑 아침 먹는 애 둘이 괜찮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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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포룩바보고 나 괜찮으세요 포룩바가 좋아요 안 좋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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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내가 뭐야 뭐야 제가 해봤어요 뭐야 어차피 진짜 개묵했어 밥먹다가 뿜을꺼 하하 하하하 아 저는 좋아요 괜찮아요 안갤 차고 아 괜찮아요 애완이가 너무 길게 너무 길게 너무 야해 안갤 괜찮은 걸로 끝났어요 언니 여기만 나왔네 야하다시는데 아 그리고 아 나 안좋ican 아 나 안좋아 아 안좋아 하하하하하하 더러워 더러워. 오빠 진짜 목적이 큰 애용. 우리 아빠 옛날에 이거 보고 복숭아 씨먹은 거라고 했다. 왜 그래요 오빠? 너 목적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난 엄마, 나 엄마 보고 왜 난 이게 없어라고 했어 오빠 보고. 땡큐 뽀사즈 줌 해준 거 감사하다 내 팬이. 오케이. 얘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진짜. 15세 이상인 거 되게 좋아해. 저번에 나 책 읽고 있을 때 스샷 엄청 많이 시켰어 그날. 다리. 저도 훔쳐있어요. 신고해 진짜. 저 그리고 유한 오빠한테 보냈어요. 신고해 진짜 너무 신고해. 재영이. 왜 언제가 우리 그거 봐야 돼. 내가 내가 이렇게 톡클. 그 부분에. 입술 봐봐 봐봐 봐봐. 동그라미 쳐가지고 성경 오빠한테 이거 너무 야하다고. 재영 언니. 권위 넣었어요. 누가. 입술까지 찍은 거 감사하대. 한번만 더? 안돼 안돼 안돼. 여러분 이러고 화나요? 완전 미치면 하지 않을까요? 오빠한테 완전 미친 사람이네. 뭐. 방금 입술만 이렇게 나오겠거든요. 근데 여기 댓글에서 입술 가까이 해주는 거 감사하다는 게. 완전 팬이면 하지 않을까요? 뭐라는 거. 아니 뭘 해. 서로는 더 많은데. 아아. 뽀뽀를 걷다가 핸드폰에다가. 갈까요? 이제 언제. 혜택 핸드폰 앱 좀 마시겠어요. 5분 후에 갈 거야. 3분 3분. 3분. 줌을 좋아하대. 나 줌을 좋아해요. 그러게.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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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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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뭐 해주실 거에요? 아니야. 아 지금 고급진 레스토랑 없어요? 한비 인스트라 바츠가 너무 많이 고정을 해서. 제대로 한번. 내가 3분이라 했잖아 얘가 4분으로 늘려달래. 이걸 만약. 형 말 잘해야 들어. 안 돼요. 싫어요. 꺼져. 안 돼요. 케이핑도 케이핑. 나 왈. 나 왈. 저와 저는 상닉이탕. 여기가 막창. 나 이번에 무슨 막창. 막창 하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자랑하는 무슨. 막창. 막창. 어. 빠르게. 흑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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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다닐다. 먹었네. 맛있다. 흑살이. 흑살이. 엄청 배우르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흑살이. 어... 나... 나... 갑자기 포탑어버렸어 나 포탑 뭐였지? 잘생기긴했다 진짜 안돼 안돼 뭐였지? 돌기? 돌기 짓기 어? 한 번 해봐 뭐야 뭐 하면 되세요? 뭐야? 그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요 저는요 너무 빠져 계속 바뀐다 나에게도 나와야 돼 아 안돼요 저 싫어요 알았어 알았어 안돼요 성현쌤 찍어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나 안을게 성현쌤 찍어줘 성현쌤 찍어줘 그냥 찍어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중간에 일어났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돼요 안돼 사진이에요? 영상 영상 영상이에요? 사진이에요? 삭제할거에요 아 안돼요 하나 둘 셋 10초 10초 아 안돼요 비싸요 네 알았어요 비싸다 슬슬 갈까요? 슬슬 데뷔해야되는데 올해 올해 데뷔할 제이의 산다라버그이 될 저희 엄마가 언니 춤보고 굉장히 반격있네 이랬어요 반격있는 아이네 아 진짜? 아 안돼요 갑자기 뿌어집니다 나 찍었어 나 찍었어 성교사님은 너무 정만하게 나왔어요 성교사님은 너무 정만하게 나왔어요 나 이제 욕한거처럼 나왔잖아 아 아 아 저도 한번 보십시다 아 잘 나왔어 아니 아 아 왜 이러세요 재밌네 아